눈 빛들이 그냥 바짝바짝하네 여기서 있으면 뭐 많이 체력적이나 뭐 다 좋아지겠지 운동하기도 편하고 좋으니까 날씨도 그렇고 어우 쏟아진다 어우 왜 이래 이거 날씨? 10초 스테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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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가고 아우 아우 이거 유니콤하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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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 아우 uti Señ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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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 오! 그냥 수비 있는데도 패트하고 너 왜 그래? 야, 야 야,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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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왜 그래?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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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왜?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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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나야, 나야, 나야 해, 해, 해 어디야? 야, 너 왜, 왜 현자 돌아갔냐? 아니, 앉아, 앉아, 앉아 앉아, 앉아 돌아갔대? 아니요 이거 볼 때 어때? 뭐 가야래? 일단 가봐야돼 하... 참 며칠 있다가 시합해야 되는데 참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고 내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를 얼마를 쉬어야 되나 그거 그게 가장 걱정되죠 네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운동시간이 쓰러져 나올 정도면 많이 아프나 걱정이 많으세요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처음에 이제 섹션별로 좀 바르거든 처음에 이제 처음이니까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그냥 이 템포로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갛아서 오케이, 지금 웜업이야, 웜업 어 오 오 점프도 가볍게, 가볍게 웜업, 웜업 웜업 예측, 예측 하지 말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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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는 잘 됐는데 네 저쪽의 이동 다 한 사람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걱정 많이 했었어요? 네 계속 스태프님들이랑 다 한국 가야된다고 한 바퀴 처음에 1분 45초 줄게 그 다음에 한 면 저기까지 스프린트 80%로 돌아오고 두 번째 2칸 그 다음에 3칸 마지막에 4칸 자 출발해 반반 남아 반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래 가자 가정 가자 이렇게 해뿌게 맞히는데 어 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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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떴어어, 이리야. 안녕! 오케이, 고고! 야, 이 시간 너무 넉넉히 쉬었는데. 영수님 또 쳐주냐, 동호하고? 야, 이 시간 너무 넉넉히 쉬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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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다시, 다시 말라고! 고기 파워가 원래 훈련할 때 최고 힘든 거야 원래 우리에게 한 번에 실지도 용납되지 않다고 이때는 훈련장이 강해야 되는 거야 괜찮아? 그래 우리가 하루 동안 머릿속에 집중하고 네 코 세이빙 딸려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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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달려 우리가 가득히는 무지개길 꽃을 미워라 쉬면서 와 쉬면서 걸어 걸어도 돼 물 마시고 와 물 마시고 재밌어요 시팅게임하고 그러면 힘들지만 재밌거든 그게 하고 싶고 다 볼 차고 싶지 뛰는 거 하고 싶지 나도 선수 때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100% 다쳐요 어제도 내가 불안해서 9대9를 넓게 천천히 명기했잖아요 쉰 그냥 혼자 자기가 하잖아 힘이 없으니까 나머지잖아 그냥 돌아가잖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야 지금 10바퀴 뛰었냐? 네 2세트 남았네? 네 2세트 더 할래? 아니면 50초에 한 바퀴 다섯 번 들려? 1분 줄게 1분 1분 다 줄게 응 자 오케이 밥만 나눠 그럼 빨리 같이 세 준비됐어? 용섭아 졌냐? 용섭아 졌냐? 용섭이 형 아직 안 졌네 총리 형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거 같은데 아잉 울었어 울었어 안 울어 안 울어 엄마 보고 싶어? 아니야 아니야 어? 에잇 왜 그래 왜 그래? 고! 나 할래 나 할래 나 할래 나 할래 나 한 말 알아 5 5 1 2 2 2 2 2 3 3 2 3 지금 빨라졌는데? 체력이 그래만 좀 나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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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늦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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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나 둘 오케이 야 59초 나왔어 어? 자 기다려 기다려 야 59초래 59초 나왔어 야 우리 짠 없어 용섭이 여기서 빨리 안 들어왔으면 한 방 더 뛸 뻔 했어 야 모여봐 두 바퀴 2분 줄게 2분 오오오오 두 바퀴 2분 뛸래 아니면 50초 3바퀴 뛸래 빨리 얘기해 2분? 자 용섭이 형 용섭이 형 2분씩 뛰어야지 2분 돼요? 안 되죠? 야 야 2분 5초 줄게 2분 5초 2분 5초? 3 괜찮아? 두 바퀴? 2바퀴 가자 가자 가 가 가 좋아 이대로 좋아 이대로 좋아 가 용섭이 형 안 챙겨 씨 용섭이 형 용섭이 형 용섭이 형 용섭이 형 용섭이 형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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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붙어 어 이 패스 좋아 충분해 아 좋아 빨리 나와 아 유아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30초 남았다 돌아와 라이벼 좋아 널널하네 아 내 5초를 더지지 마 아이템 하하하핳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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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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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iere If you go 저녁이 1초 남았다 그래 내 5초를 더주면 안 돼 5초를 더? 자, 또 자시나서... 나와, 나와! 나와! 뒤에서 나와, 본인이야!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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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봅니다. 마마7-4 인어 배고프가 내면 내 클래스 이거 뭐지? 그거 안 해. 나이스, 나이스 잘 아는 거. 나이스, 나이스. 동그라레 조심! 아 나가네 아 나가네 눌러봐? 오케이 그거 다 이루고 요정은 딱 좋지? 오 나이스 아 나가봐 접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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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근 나가야죠! 맞다 맞다 민혁! 민혁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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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무성해! 그게 부딪힐 것 같으면 네가 더 큰 토리를 하면 될 거 아냐? 콜을! 나오면서!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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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쪽에! 이쪽에! 빨리 받아야지! 마무리해야 돼! 마무리해!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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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안.. 안 감동!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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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! 손가락 부러진 거야! 부러졌다고? 부러졌어? 맞은거야? 어떻게 하다가... 됐어요! 됐어요! 정복됐어! 정복됐어요! 빠졌어요! 빠졌어! 빠졌어! 손 들고 있어! 손 들고 있어! 손 들고 있어! 빠졌어? 어떻게든 빠졌어? 아까 막았는데 아파하더라고. 와봤는데. 맞으면 쏙 들어간 거야 이렇게. 엉걸린 거야. 괜찮아? 은지 형 서둘러. 뭐? 내가 서둘러? 야. 서. 서야지 뭐야 아이씨. 없는데 서줘야지 어떡해. 뒤로 끌지마. 들어와 여기야. 반대 반대 호석 호석. 때려 때려 때려. 한 번 더. 받자. 받자. 그렇지. 오 대박이 좋아. 살아있네. 어떻게 해서. 접혔어. 접혔다고? 괜찮을 줄 알았는데. 어떻게 병원 가야 되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빠져서 막 뼈가 나오는 정도였으면. 크게 다친 건데. 그 정도가 아니라서. 근데 포지션이 꼬깊어라서. 오케이. 오늘은 그만하고. 집중 안 하면 다치는 거야. 집중 안 하면. 어? 니네 손해야. 쟤 봐. 정상적으로 하면 절대 다치질 않아. 요즘 누가 어느 팀에서 코칭 스태프가 일일이 다 지적해 주고.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안 해. 못하면 그냥 치면 돼. 여기 오고 싶은 사람 또 많아. 내가 니들이었다면. 아까 휴식 시간에. 난 게임 안 해. 나는 오후 훈련회에서 무조건 자겠어. 내가 분명히 했지. 휴식이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고. 근데. 며칠 있으면 게임인데. 지금. 오락이 웬 말이니. 어? 오케이. 니네한테 신에서 자꾸 해서 미안한데.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.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.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봐도 좋아. 어? 오케이? 네. 빨리 내려가. 네. 좋습니다. 넌 내가 자칫 잘 알았어. 야. 손톱이나 깎아. 야. 골키파가. 손톱 뒤집어주면 어떡하려고 그래. 내가. 그새 왜 그랬더니. 너희들한테 집중이 안 돼. 너희들한테 정신이 딴 데가 쓰지. 아아. 정신이 모음 해갖고. 내가 무슨 말 하든. 무슨 말 하든지. 내가 뭘 어떻게 써. 몸에 나와. 내가 볼 땐 그래. 근데 그게 딱 내가 지금 이게 온 거야.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. 더 집중하나 봐. 너희들한테 집중을 못했다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한데 이제 저한테 좀 화가 났어요 좀. 근데 왜 이것밖에 못하지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. 벨기에 왔다고 이제 좀 마음 쪽으로 되게 안도를 한 것 같아. 여기서 끝이 아닌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 게 있는데. 그거를 잠깐 잊었던 것 같아 있고. 마음가짐 자체가.